네, 일요일의 웃음 중전소 해피타임입니다. 자, 오늘의 해피타임. 오늘은 입으로 색종을 가장 많이 옮기는 사람이 오늘의 해피타임을 소개하는 영광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신기한 거 보일게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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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그만. 그만, 그만. 김세윤 그만. 자, 두 분이 동점인 관계로 색종이 게임을 하겠습니다. 색종이. 하심치 않으시죠? 아, 진짜요? 네. 시작. 색종이. 색종이. 색종. 색종. 내가 색종이었다. 오늘의 해피타임. 주인공보다 더 존재감 있는 조연, 특급 존재감을 나타내는 배우 김용옥을 명품열전에서 만나보시고요. 예능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넘치는 벌칙들을 해피타임머신에서 모아봤습니다. 호복절도 엔디스페셜. 그리고 명작극장에서는 정보석 김혜수 지연의 한자다. 여자의 남자를 준비했습니다. 첫 순서는 한 주간의 명작면을 쫙 모은 TV 즐겨찾기 함께 보시죠. 네, 4년 전. 네, 4년 전. 이제 뱅도 여기를 말씀해주세요. 5월 1일까지는 해피타임머신이 시금엥이자야bula와oka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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radiation스탄에 땅기과 교수의 아이쿠이이이이이이이익에, 정보열이자. 오후 10시처럼 맏을 해놨 bricks과 prosper하статочно. 그 저의 호AND 배우는 날이이이이익을 수 있는 것과 성장소에서